남아공 변종 코로나와 백신 효과가 궁금합니다. 앞으로 계속 변종이 나오면 백신을 또 맞아야 하는 건가요? 지금 질문이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요. 현재 영국하고 남아공 변종까지는 아니고 변2, H501Y, 스파이크 단백의 501번이 아스파라겐에서 타이로신으로 바뀐 변인데요. 그 변이가 남아공하고 영국에서 공통적으로 있는데 나머지 변이 부위는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시작은 각각 달리 시작이 됐고 특징이 전파력이 빠르다는 것이고 병독성이 높거나 치명률이 올라가거나 또는 백신 효과가 떨어지거나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남아공 변종이 더 백신을 내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받고 생긴 항체, 혈액에서 항체가 있게 되는데 백신 접종한 사람의 혈액에서 항체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하고 중화 실험을 해서 중화가 되면 백신이 여전히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화가 안 된다고 하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건데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야 확실히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 바이러스는 변이는 꾸준히 있을 것이고요. 지금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 백신이 아직은 유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변이가 되다 보면 어떤 시기에 백신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백신을 또 항원을 새로 선정해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RNA 백신 플랫폼이 핵산 염기 서열, 변이 바이러스의 핵산 염기 서열을 바탕으로 한 6주 만에 백신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대량 생산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RNA 백신 플랫폼을 비롯한 최근 백신 기술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hk님이 헬로, 아, 알스테미디아 모인 이라는 분이 좋아서 아마 굿모닝이라고 하는 분이군요.